아빠 아직 안 나왔어? 어? 오래 걸리시네? 나 늦었는데 먼저 좀 씻을게 월일 나도 늦었어 아니 난 금방 끝나니까 나도 늦었다니까 너 치워라 응? 싫어? 지금 들어가면 많이 힘들텐데 너도 들어가 너 또 늦었다고 생각해 저거 저거는 무슨 거야? 근데 이런데 기자실이 있어? 한강라인 수습들은 밤에다 여기 기자실 왔어 지금 마을이 도는 수습들이 이들까지 앞치면 13명인데 우린 수습 하나 더 있어 연유래라고 그 여자 기사 우리도 하나 더 있어 성흥조라고 남장 기자 와 그럼 수습이 15시나 되는 거네 기자실 경쟁률이 확 터지겠는데 경쟁률? 기자는 많고 잘 때가 여기 하나니까 이들 까딱하면 도착하겠다 기자실 시설은 좋냐? 그럼 우리 한강라인 차실이 잘 아닌데 지금 왔는데 왜 그래? 여기 자식이구나 들어가고 뭐해 한강라인 차실이 잘 안들어 음이예요? 한번 봐 맛있러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가 기자실이야? 이런가 봐 뭔데? 죽이지? 어머니 여긴 아주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 인간의 한빛을 넘어야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수습이 끝나야 겨우 나올까 말까래요? 난 네가 기자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진심으로 인간의 한빛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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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인간의 한빛을 넘 cookies 진심으로 인간을 속히 다가 있고 ... ... ... ... 야 마주 먹고 가야지 마주 와 응? 너 렉니가 왜이렇게 어종쩡해 아멘 ~~ ~~ ~~ ~~ ~~ ~~ ~~ 멍청한 건 아니어도 아니고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간입니다 한참을 찾으세요 그래 맞다 어린이네 애야 애 애 애 들커도 한참 들커네 보호가 필요하네 30km 이하로 추행하세요 I'm serious man this guy is weird He's actually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GPS Jesus He's smiling at me through the rear view I'm positive he's insane Just get out of this car right now You don't need to bother getting out I cry alive Here I take that girl Stop stop Bye I'm not alone I'm gonna get out of this car I'm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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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게 강게가 부은 거니까 아니 으흐흐 그 소수사 아니 아잇 설마 아잇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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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돈 쓰라고 법디쇼 아